역제급 사기캐가 떴다. 딸린 현금만 치러. 100억 대 투자 사기는. 고주인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어수룩하니까 당하고 살았구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만만치 않테나. 남이 버리고 신문지를 이렇게 수워서 하면서 그때 많이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잖아. 내가 잡으려고 고소했어.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2년인가 얼마 살지도 않고 나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머지가 똑같아요. 눈물이 나니까 심정을 내가 이해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눈물이 나니까. 다 울고 갑시다.